자 이제 총평에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고 이제 문제 하나하나 가는데요.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절대 이 수업 특강을 함께 나누면서 풀이법에 연연하지 마세요. 아 저런 건 저렇게 푸는구나.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각의 근거. 이러한 설정이 나온 것을 어떻게 써먹는 것인가. 왜 이 설정이 있는 것인가. 바로 생각의 근거에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19번 같은 경우는 결국 시간 잡아먹는 귀신이었죠. 하지만 심플 이지 베스트. 정말 이 말 꼭 명심하시고 준비하시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짧고 강하고 정확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도모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훌륭한 교훈이었다 생각하세요. 자 심플 이지 베스트가 되려면요. 짧고 굵게 가기 위해서는 뇌 작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죠. everybody. I have a know. 외치세요. 전기력에 관한 얘기인데 전화랑 고백이라고 거래적 반비랍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 없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런 문항 푸실 때 쓸데없이 식 전개하고 R5분의 Q, Q, A, Q, B 더하기. 이짓거리 하지 마세요. 절대 제 시간대에 못 풉니다. 절대 못 풀어요. 절대 물리학 1은 막 서너 줄의 전개 절대 나가는 거 아니랍니다. 쓸데없이 식 전개하지 마시고 식 남발하지 마세요. 절대 공식 쫓아가면 안 됩니다. 물리학이라는 것은요. 이 말 꼭 명심하라 했었죠. 그래서 물리량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겁니다. 관계를 찾아서 연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어떤 물리량의 관계냐. 이 식의 중요한 산소의 전개가 아니라 이 식의 중요한 것은 전화랑 고백이라고 거래적 반비랍니다. 이걸 얘기하면서 특히 이 제곱반비래, 거래적 반비래, 이거 뇌 속에 갖고 있어야 된답니다. 식 전개하지 마세요. 그 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골이라든가 또 기타업이라든가 전기력은 반드시 이거 없으면 시체예요. 경. 처음이신 분들은 작용반작용. 항상 작용반작용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또한 기. 역학문제를 풀 때요. 기의 분석을 하지 못하면 기에만 더 못한 물리랍니다. 바로 19번 뒤에 있는 20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한 기. 일체 운동이 바로 기반이 되면서 얘기되는 거죠. 기. 역시 전기력도 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또한 상관관계. 상관관계. 가하나. 상관관계. 이거 물리학 문제의 거의 99%를 이루는 뼈대입니다. 이걸 보는 시력이 실력이 되는 것이고 그러자고 몇 개월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 봐요. 그림 가하나하다. 점전한 ABC. X축상. 고정. 세가할 상황. 가하에서는 양전한 C에 플러스 X방향. 크기 F. 전기력. 그림에 다 있네. 지금까지. A에는 크기가 EF인 전기력. 크기가 EF. 엇단치시고 작용한다. 한 달에 끊어. 얼른 시선을 그림으로 가셔서 먼저 얘가 EF라는 힘을 받는데 그럼 방해 안 나왔다라는 거. 그 다음. 지금 C를 보니까 얘 C는 양전한 밝혀져 있고 F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때요. 바로 뭐가 튀어나와야 돼? 연습된 사람은 G. 이게 튀어나와야 돼요. 지금 C가 AB로부터 이렇게 F라는 힘을 받으니까 또 구멍 치면서 이 AB, G는 착용 반작용 당연하게 이쪽으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F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EF의 크기는 나왔는데 방향이 안 나왔다라는 거. 바로 이게 지금 비어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결핍을 느끼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에서는 C의 플러스 X 방향 크기 EF인 정기력이 작용한다. 나왔어. 어 나의 그림 봤어. 야 딱 보니까 가, 나 가, 나 상관관계 그 다음에 이 문제 구성은요. 여러분들은 괴로웠지만 상당히 재밌는 구성이죠. 봐요. 진짜 상관관계를 막 외치고 있는 거죠. A, B, C 그러고 나서 A를 1로 옮겨놨어. B, C, A 그러고 나서 B를 1로 옮겨놨어. C, A, B 뭔가 규칙을 봐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에서 나로 됐을 때 상관관계라는 건 뭐냐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해내서 그걸 연결해라 이겁니다. 자 우선 공통점이 뭡니까? O C의 전화의 종류가 밝혀져 있어. 그리고 이 F, EF 숫자입니까? 문자입니까? 숫자죠? 바로 C라는 것이 바로 이 뼈대의 척추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달라졌느냐 A가 1로 옮겨왔대. 그러면서 C가 받는 힘이 이쪽으로 커졌어. 이건 뭘 뜻할까요? 뇌에 조금만 작동하세요. A가 이쪽 오른편으로 오면서 오른쪽의 힘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은 A가 당겼다는 거죠. 표준말로 당겼다는 거죠. 그럼 A의 전화의 종류가 뭐였다? 마이너스다. 그래 마이너스다. 그래 이거 알았다. 이러면서 아까 이 힘의 방향에 대한 결핍을 느껴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B가 남았는데 해놨으니까 여기서 생각이 진행이 돼 봐요. C는 분명히 아까 했잖아 동그룹 A, B, G로부터 라고 인식하셨죠. 근데 A로부터는 어때요? 당겨지잖아요. 근데 오른쪽 힘이 됐나요? 아 B는 C를 밀었다는 얘기죠. 아 종류가 뭐라는 얘기예요. 어 플러스 전화다. 플러스다.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은 그리 복잡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심플로 가는 겁니다. 이래서 전화의 종류를 찾는 건데요. 사실 우리 서로 반성합시다. 이 전화의 종류부터 찾는 것부터도 안 되었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뇌작동을 게을리 했던 거예요. 절대 수능은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설정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봐요. 아까 여러분들 이거 결핍 느꼈죠? 방향에 대한 결핍 느꼈죠? 딱 써놓은 상태에서 봐라. 야, 분명히 이 A하고 C하고 B하고 종류가 밝혀지는 상황에서 오, B도 B도 어때요? 플러스고 C도 플러스죠? 그럼 무슨 말이니? B도 A를 땡기고 C도 A를 땡기고 A에 대한 결핍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 결핍을 느끼지 않으면 숭장 가면 안 돼요. B도 A를 땡기고 C도 A를 땡기니까 알았다. 바로 이 F는 어느 쪽이 되는 거다? A가 받은 합력은 오른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전체의 기회가 왼쪽으로 F니까 아니, 이 안에서 B는 어느 쪽이 힘 받아야 돼? 당연히 왼쪽으로 힘 받으면서 이 힘의 크기는 뭐가 나와야 돼요? 왼쪽 F가 되니까 3F가 돼야 되겠죠. 이러자고 이 설정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묻는 게 뭔지 봐봐. 이제 다 해서 다 해서 A의 작은 정기력 크기와 방향은? 하고 물었죠. 오, 이 A가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거네. 자, 그런데 어때요? 이미 전화의 조언이 밝혀졌으니까 손이 가요, 손이 가. 손이 가야 됩니다. 봐요. C가 A를 땡기죠. 자, 아래 첨자로 C가 A를 왜 이렇게 쓰는 거죠? 작용 반작용을 항상 염두에 두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C가 A를 땡기지만 A가 C를 땡기는 힘도 요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읊을 때는 그래 C와 A 사이에 한 칸 떨어진 힘이야.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B가 A를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땡기죠. 어, B가 A를 땡깁니다. 이때 누가 더 큰지 모르고 그래서 A가 많은 힘을 구하라는 건데 제가 얘기하죠. 이게 뭐 빅사진 문제는 아니지만 역학 문제는 물어보는 물리량이 깃발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목표의 깃발이 되면 안 됩니다. 물어보는 물리량이 아니고 물어보는 물리량을 감싸고 있는 상황, 동네. 즉, 홍길동을 찾기 위해서는 홍길동이 목표가 되면 안 되고요. 홍길동이 사는 동네가 목표가 돼야 돼. 묻는 것은 A의 R자임 합력을 물었지만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되고 이걸 감싸고 있는 게 바로 이것이죠. 결국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의 깃발은 이 힘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힘을 어디서 찾으라는 얘기냐? 여기서 찾아오라는 얘기잖아. 와, 봐. A와 C, C와 A 여기 위에 다 있잖아요. 또 A와 B, B와 A 저 위에 지금 정보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저에서 찾아와라는 얘기야. 무엇으로? 숫자로. 아,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쓸데없는 시계 전개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어차피 A, B 또 A, C 이런 식으로 전화라는 정해져 있는 상태로서 이렇게 F 하고 딱 숫자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건 정해진 상태고 바로 거리 제곱 반 비례를 찾는 게 이것의 핵심이 되는 건데 이때 D든 R이든 그냥 일로 가세요. 한탄 제곱분에 두탄 제곱분에 이렇게 읍조리면서 그래서 뇌작동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봐요. 이것을 어디 찾겠다는 의지야? 바로 주어진 설정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여기서 써먹으란 겁니다. 자, 봐요. 오, 분명 이 C는 A한테 B한테 힘을 받아서 함량이 있죠. 아, 그래. A, B 여기서 지금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C가 이 문제의 뼈대 상관관계 뼈대에 척추랍니다. 그럼 이제 C를 봐봐요. 분명히 A가 어떨까요? 당기고요. 그 다음에 B가 어떨까요? 밀겠죠. 이 때 어차피 C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 A가 C를 당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요. 표시하는 거예요. 이 때 A가 C를 당깁니다. 이건데 어차피 C가 공통이 될 거니까 그냥 C는 놔두고 A를 한번 써놓자. A가 당기는 힘이야. 오케이? 그 다음 이제 B는 어떨까요? 밀겠죠? B가 C를 밀니다. 이게 척추야. B가 C를 밀니다. 근데 합이 오른쪽 나오니까 아유 이게 훨씬 컸어야 되겠네. B가 미는 힘. 그럼 일단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에 대한 첫걸음이 시작된 거죠. 둘의 방향 고려한 합이 오른쪽 F다. 즉 FB에서 FA를 빼면 FB에서 FA를 빼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F가 된다. 자, 여기서 외쳐. I am 중절 외쳐. 여러분이 숫자 문자야. 숫자지. 이거 숫자 문자야. 뭐가 문자야? 가짜죠. 우리가 정한 거죠. 이것도 가짜죠. 가짜가 둘이나 있죠. 가짜를 수학에서 뭐라 그래? 미지수라고 합니다. 미지수 모르는 게 두 개나 있습니다. 아유 그럼 우리 중절이니까. 관계식이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 썼어? 나머지 하나 어디 있는 거야? 왜 이거 놔도 왜 방치해도 여기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자. 봐요. B가 C를 밉니다. B가 C를 밉니다. 쓰면 셔. 이거랑 같은 거죠. 한 칸 한 칸 그 다음 오 A가 이리로 왔어. 또 이 생각하는 거야. A가 이리로 왔어. 상관관계야. A가 이리로 오면서 결국은 A가 C를 또 어떨까요? 또 땡기겠죠. 근데 이때 생각할 게 있습니다. 또 땡길 텐데요. 이리로 오면서 이 생각을 하니까 여기는 두 칸이 떨어져 있었는데요. 여기는 한 칸이 떨어져 있죠. 그러면 이 힘에 대해서 몇 배로 2분의 1 칸이 2분의 1 배가 됐잖아. 2분의 1 배의 제곱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힘은 몇 배 되는 거야? 4 배 되는 거죠. 4 F A가 된답니다. 그래서 아 둘이 더하면 2 F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F B에 4 F A를 더하면 이것이 2 F가 되는구나. 아니 뭐 가감법이건 대입법이건 우리 중조리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상관없는데 자 이거 같으니까 밑에서 위를 빼자야. 이렇게 빼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어 5 F 한 번에 쓸 수 있지 않나? 5 F A는 F니까 F A는 얼마가 돼? 5분의 1 F가 되죠. 어 이때요. 지나친 함수 하지 마세요. 5 F A 이퀄 이렇게 함수합니다. 그래서 F A는 5분의 1 F가 나왔어요. 아니 딱 집어넣어봐. 이게 5분의 1 F야. 그럼 F B는 5분의 6 F가 나오죠. 어 그래요. 그래서 보라 숫자 안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쓸게. F A는 5분의 1 F고요. 잘 보라 생각했는데 잘 안 보일 것 같은 느낌이. 그 다음 F B는요. 집어넣으니까 5분의 6 F가 나오죠. 어 야 이게 지금 뭐야. 이거 생략한 거였잖아. 맞지? 바로 우리가 구하오잖아. 하나 구했네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읽을 거예요? 규정 작용 반작용 A가 C를 C가 A를 오케이? 이때 하나 주의할 것은 뭐냐면 자, 그림에 표현되는 게 현재 이 F A 이거 구한 힘은 여기서 구한 이거잖아. 두 칸 떨어져 있는 거잖아. 여기는 어때요? 한 칸 떨어져 있지. 아, 그러니까 이거에 또 몇 배가 되는 거야? 몇 배? 4배를 얘기하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는 5분의 4 F 자, 이제 이거 구하면 되는데 이거 역시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위에 있는데 봐라. 동구방이 덩어리를 치면서 눈에 팍 띄잖아. 아, 저기 있구나. A, B사 힘이. 그래서 이때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돼. 즉 2 F를 이용해야 되고 3 F를 이용해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저는 F를 택할래요. 왜? 뭐 큰 이유는 아니지만 A로 해도 돼요. 2 F로 써도 됩니다. 이거 봤을 때 3 F를 봤을 때 현재 여기에 구해져 있는 이거를 그대로 좀 더 간편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A, B사이에서. 자, 이걸로 봐도 돼요. 자, 이거 이렇게 해볼게요. 밑으로 뽑아 쓸게요. 자, 먼저 A가 B를 당기는 힘 A가 B를 당기는 힘 그리고 C가 B를 미는 힘의 합이 그게 바로 3 F를 3 F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A가 B를 당기는 힘은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거야. 어, 이게 찾고 있는 거야. 지금 A가 B를 당기는 것은. 그런데 C가 B를 미는 거 C가 B를 미는 거 자, 이거 볼게. C가 B를 밀어? 이게 뭔데? B가 C를 밀어?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작용반작이 항상 준비돼 있는 거야. 다시 C가 B를 미는 거 B와 C 사이의 힘 이렇게 읽으세요. 속을 읍졸을 때는. B와 C 사이의 힘 이거, 이거,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잖아.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라는 얘기야. 5분의 6의 푸였다는 얘기예요. 이 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요. 3이 나오려면 이건 얼마나 해야 되죠? 5분의 15가 돼. 아, 5분의 9 더 크네. 5분의 9가 돼야 되겠네요. 바로 이 힘이 잡고자 하는 이거죠. 그래서 오른편으로 얼마가 된다? 5분의 9의 푸가 된다. 그래서 합치니까 오른쪽으로 5분의 5의 푸 이렇게 되는 거죠. 끝,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기타업 할 때 여러분 기출사업하고 업 할 때 제가 그 문제 반드시 문제들을 그냥 한 번 풀고 답냈다. 기출 1독, 2독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 그랬었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생각을 낳고 곱씹을 했었죠. 그때 전기력 할 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바로 굉과 개에 대한 연습이에요. 그 두 문항 가지고 얘기를 했었을 때. 물론 이제 그 풀어보기 캐츄칸칸에서 같이 또 얘기했던 게 굉과 개를 얘기한 거. 전기력은 굉과 개를 빼면 시체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풀이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문제의 뼈대가 상관과 관계하면서 척추가 C라는 것이고 물어보는 것은 이거지만 바로 요것을 찾는 것이고 이것은 위에 주어진 정보 절대 수업 중에 맨날 얘기하잖아. 퀄리티 문항은 쓸데없는 설정 절대 안 준다고요. 써먹으라고 이걸 준 겁니다. 오케이?